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시국전원에 처음으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늘 선한 사람이 이기고 악한 사람은 저를 면치 못한다는 아름다운 노래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의 관세와 돈, 힘을 잃고 타인을 법박하거나 유의성, 무의성,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 가르쳐 왔습니다. 노력하면 그만큼 결실이 있는 것이라고 알려주며 아이가 힘들어 지칠 때마다 등을 푸석거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가르친 대로 우리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놀다가도 반칙은 옳지 않은 일이라 여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도 능력이야, 능력 없는 부모를 원망해. 노력하지마 그 시간에 인맥을 찾아. 우리 엄마들은 후대들이 돈 보다 사람이 대접하는 세상의 주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이기는 진실의 힘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의 축구를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퇴보를 막기 위해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박근혜가 범인이다. 박근혜는 태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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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